반갑습니다. 2024년 8월 6일입니다. 현재 시간 7시고요. 오늘 지수가 많이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732, 그리고 코스피 2522포인트, 대금도 15조, 8조,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니케이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결과적으로 어제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됐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빠지면 제 손에 장 찍는다고 했죠. 바로 V자 반등이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위너스TV를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시대의 흐름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친구들 다 끄집고 데리고 와라. 오늘 V자 반등이 나온다. 오늘까지 빠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너스TV를 항상 꾸준하게 보시면 뭔가가 생겨도 생긴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취약하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왔다 갔다 자지우지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따라하시며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께 많이 뜨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오늘 수익이 또 많이 났을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위너스TV를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주식은 한 번 들어오면 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뺍니다. 주식 접은 사람 없어요.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한 번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뺄 수 없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추천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이빔테크놀리지 오늘 100% 갔습니다. 저 오늘 이거 80% 넘게 먹었어요. 정말 지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드렸던 아이빔테크놀리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정말 크게 먹었어요. 우리 해운들, 갈리하시는 분들도 크게 먹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면 아이빔테크놀리지 오늘 제가 이거 크게 먹었습니다. 지금 거의 19,000원에 제가 매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17,600원에 매도했네요. 이런 식으로 오늘 완전 크게 먹었습니다. 아이빔테크놀리지. 정말 따봉이지 않습니까? 어제 가르쳐줬죠?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빔 쏠 수 있다. 이런 날에 신규 종목 상장되면 아이빔테크놀리지. 빔이 쏠 수가 있다. 이거 그냥 예사롭게 드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경우 아이빔테크놀리지 이것만 하나 잘 잡아 했다 해도 하루에 그냥 30% 그냥 먹었어요. 정말 초대박이죠. 아이빔테크놀리지. 그런데 이건 내일 또 갑니다. 내일 또 갑니다. 그래서 내일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빔테크놀리지. 이건 왜 내일 또 가느냐 말씀드릴게요. 일단 2만 원에서 오늘 저는 17,800원은 여기서 빠져놨는데 굉장히 마지막에 10분 사이에 그냥 급파락을 했어요. 이거 세력들이 다 못 들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또 슈팅이 나와버렸죠. 이거 내일 또 갑니다. 이거 내일 1만 8천 원에서 2만 원 내일 또 찍으러 갑니다. 아이빔테크놀리지 아시겠죠. 이거 왜 올라가느냐. 오늘 급격하게 10분 만에 그냥 폭락을 시켰는데 세력들이 다 못 빠져놨어요. 이게 호가창이 얇다 보니 다 못 빠져놨어요. 그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내일 또 올라갑니다. 내일 또 5% 먹을 게 있어요. 장 끝나고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세력들이 다 못 빠져놨어서 그래요. 첫 번째 종목 아이빔테크놀리지. 두 번째 종목은 수젠택입니다. 이거는 키트 관련한 주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또 변이가 또 나왔답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가 미치겠다. 코로나 변이가 또 나왔고 지금 오미크론. 보시면 여러분들 오미크론 변이 제휴의 확산 세례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지금 여름이거든. 물론 저도 감기 걸렸어요. 우리 직원도 5일 동안 못 나왔어요. 내일 출근하는데 지금 또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왔답니다. 지금 재확산이라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키트입니다, 키트. 처음에 가는 게 키트. 그다음에 가는 게 뭡니까, 치료제. 그다음에 가는 게 뭡니까, 백신이에요. 원래 이 앞에 마스크가 있어요. 원래 마스크. 그런데 마스크는 그냥 다 죽어버렸죠, 지금. 키트 대장주가 수젠텍과 수젠텍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오늘 우리 행복방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렙지노믹스, 렙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애들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거 또 간다는 거, 렙지노믹스하고 수젠텍. 이거 지금 코로나가 또 지금 유행이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걸리면 골치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주, 두 번째 종목이 수젠텍.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립니다. 흥아의 운. 이 종목은 우리가 종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종가반을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실제로 드립니다, 종가반. 다음 날 급등주를 기가 막히게 맞춰버려요, 그냥. 3시 20분에 초보자들도 할 수가 있게끔 기가 막히게 맞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반에서도 꼭 들어와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고요. 흥아의 운,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지금. 저기 지금 저축에 싸우고 뽑고 난리 났죠, 지금. 내일 당장도 미사일 쏘는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종목, 흥아의 운입니다. 운임이 계속 올라가니까, 배가 못 들어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흥아의 운이고요. 그리고 흥아의 운은 3천 원 이상 보시면 됩니다. 종가반에서 미리 들어갔는데 이렇게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반 신청을 하세요. 지금 종가반은 저희 위너스TV, 정혜원은 다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약품하고 우리바이오 계속해서 쓸어모아야 됩니다. 크게 갑니다, 크게. 왜 크게 가느냐? 지금 해리스가 무려 4% 정도 앞서고 있어요. 지주율이 완전히 지금 크게 가고 있죠.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대통령은 일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간다고 이런 게 갑니까? 절대 안 가죠. 세계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러한 정책주들은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현대약품 이 두 개만 딱 생각하면 돼요. 5성 첨단 소재, 1, 2, 3 이 세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뭡니까? 우리바이오, 현대약품, 5성 첨단 소재 이 세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TV토론회 나와서 제가 볼 때 트럼프 형이 겁나게 깨질 거예요. 왜? 그런데 해리스는 이 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분이 검사 출신이랍니다. 검사 출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랍니다. 어디에? 캘리포니아.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주마다 법무부 장관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워낙 땅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던, 검사고 제일 잘 나가던 장관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입으로 절대 트럼프한테 질 게 아니에요. 일단 유세전에서 TV토론회에 나가면 여기서 거의 다 먹고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구도가 뭐냐면 검사대 범죄자 욕으로 지금 구도를 간다거든요. 트럼프가 범죄자라고 여러 가지 기소가 돼 있고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도 기소가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도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데 이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가장 아킬릭스 건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셔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집이 굉장히 되는 거지. 그러면 관련주 들어가야 돼요.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이오 현대약품 5성 첨단 소재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위낙서TV 혼자 하시며 개 틀립니다. 어제 분명히 틀렸죠? 오늘 귀신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독자 체험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만 400원짜리 오늘 2만 원 갔어요. 따블 갔어요, 한 방에. 오늘 제 말을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서 개 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HLB는 지금 파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HLB 지금 파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합 또 뭐 시합 수행이 나는데 나는 팔아도 나는 안 팔고 개개과야 하다가 나중에 하한가 가고 개첨 울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실 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내가 초대받고 같이 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010-5757-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시초가를 지금 합니다. 시초가를. 아침에 시초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초가 하실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세요. 010-5757-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해 드릴 테니까 시초가 배팅 저만큼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오고 해서 아침에 수익 딱 내고 같이 하루 종일 재미있게 지내면 되니까 연락 주시고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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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